지금 시작합니다. 유에스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요즘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마음이 진짜 불편합니다. 불편한데요. 오늘도 애플에 대한 목표주가 하얗게 나왔는데 오늘 또 안 좋은 보고서가 나왔죠. 사실 제가 경험상 좀 말씀을 드리면 애플 실적 결과가 아니고 지금 애플 실적에 대한 우려, 예상치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거죠. 그런데 4분기 실적은 아직까지 멀지 않았습니까?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1월 첫 관세 부과 이후에 주요 기업들의 하락률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넷프리스가 6월 21일 고점을 찍고요. 현재 36%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역시 7월 달 고점을 찍고 약 40% 하락한 모습입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죠. 20% 이상 하락한 모습이고요. 아마존이 26% 하락했고요. 애플이 20% 하락했습니다. 이 종목들 전부 다 지금 약세상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S&P 500 내에 있는 500개 기업 중에 절반이 현재 20%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되는 전망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 제가 또 하나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들 기업이 갖고 있는 중국 내 매출 비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정도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퀄컴은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무려 69%입니다. 엔비디아가 5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5%, 인텔의 40%, AMD가 26%, 애플이 22%, 보잉이 25%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득주가 대부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마음이 안 들어서 우리 것 니네 쓰지 않겠다고 하면 이들 기업이 당연히 타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이것도 있는데 현재 중국 내에서 올라오는 매출에 대한 위안화 약세가 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안화 약세가 지금 약 1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주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미중분의 무역 분쟁 때문인 거네요? 그렇죠. 약간 시계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 이렇게 기술주들이 부진한 이유가 미중분의 무역 분쟁 또 달러 강세 때문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적은 앞서서 좀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3분기 실적은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일단 외형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기업들의 전년 동기들의 매출 증가율을 좀 보실 건데요. 넷프리스가 34% 증가했습니다. 페이스북이 33%, 아마존이 29%, 구글이 22%, 애플이 20%, 마이크로소프트가 19%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기술적 평균이 22.5%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게 이들 기업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S&P 통틀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P 통틀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12.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그림이 건데요. S&P 500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현재 12.2%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융이익 이후의 최고치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좀 문제가 없는데 시장은 또 종목은 또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더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얼마나 더 빠질 것인지 바닥이 어딘지 궁금한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무역 분쟁이라고 한다면 무역 분쟁이 지금 단계간에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상도 좀 화해할 기계가 안 보이고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더 하락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넷프리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 2018년 상승률을 보게 되면 약간 좀 의아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넷프리스가 여전히 41%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승률이. 올해입니다. 올해. 많이 까먹은 거죠. 아마존이 29%, 애플이 9%, 마이크로소프트가 21%.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좀 빠질 더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나와서 계속적으로 아이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요 기관들이 보유했던 기간 보통 4년 오는 평균 얘기했잖아요. 보통 이렇게 길게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파는 게 손절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익을 보고 파는 거기 때문에 더욱이 또 미국은 개인들의 비중이 낮습니다. 18%로. 대부분이 다 기관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나오는 물량들이 손절 물량이 아니고 적지만 수익을 충분히 보고 내놓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이비들의 평균 보유율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업적만 한번 상승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왜 기술주를 지금 팔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적만 상승률을 보게 되면 기술이 5년 동안 92% 올라왔고요. 헬스케어가 68%, 이미 소비자가 62%, 금융이 52%죠. 그런데 S&P500이 평균 51%니까 그 위에 있는 업적을 팔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앵커 분이 뭘 파시겠습니까, 판다고 그러면? 가장 수익률이 많이 난 업적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을 많이 팔고 있는 거는 거기서 많이 수익이 올렸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익 실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기관들이야 돈도 많고 보유기간이 기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도 있을 테고 이미 좀 매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좋은 소식도 있고요.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나쁜 소식 먼저 전해주세요. 나쁜 소식이요? 나쁜 소식은 일단은 개인들은 이런 시장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은 인공지능 ETF라는 게 있습니다. AI EQ가 있는데 이거는요. 한 번도 시장에 진 적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 ETF기 때문에 시장을 진 적이... 이게 뭐냐면 거의 한 7000명이 가까운 애널리스트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ETF거든요. 항상 이겼는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 ETF가 8% 마이너스죠. S&P 500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잦은 매매 때문에 수수료 수익이 많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없었던 현재 약간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개인들이 섣불리 만약에 매매 나선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게 나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요? 좋은 소식은요. 트럼프가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뭘까요? 트럼프요? 지금까지. 연준, 유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식 얘기입니다. 주식 얘기. 나 때문에 주식이 올라왔는데 내가 주식이 끌어올렸는다는 얘기를. 오늘도 주가 많이 하락해서 많이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화가 나니까 누구한테 지금 화를 돌립니까? 파워를 잡아냅니까? 패드로 돌리는 거죠. 똑같은 순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어떤 국면은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곧 11월 말쯤이면 화해의 무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금리 이상은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역전쟁에 대한 부분은 약간 감소하지 않을까. 이걸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데 저희가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싫어할 수만은 없겠네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분을 많이 싫어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저희가 투표를 해보면 마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술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당분간 약세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전략에 이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